안녕하세요. HSK 전문강사 김재영입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과 4급 듣기로 찾아뵙는데 4급 듣기는 5급 듣기보다 훨씬 쉬워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던 것을 흥미를 가지시고 발음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어려운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지 한번 설명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듣기 1부분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의어 관련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문제 안 들어도 맞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식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부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좋아한다. 좋아한다 볼까요? 시작. 시, 환. 간단하게 말한다. 시작. 시, 환. 너무 쉬워요. 그러면 좋아하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받다는 뭐냐면 슈. 여기 또 받다. 슈.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온 단어 환영이란 명사는 환영. 환영을 받다는 뭐냐면 슈화잉. 환영을 받다 보다. 시작. 슈화잉. 그 다음 여기서 시, 아이는 사랑이라든지 좋아하다 라는 명사라고 보시면 상관없고요. 그러면 사랑을 받다 를 뭐라고 한다. 시작. 슈. 시, 아이. 한 더 시, 이제 슈. 시, 아이.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동사 앞에 예를 들면 정도보사 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매우 환영을 받다. 라고 할 때는 헌. 슈. 화잉. 매우 사랑을 받다. 헌. 슈. 시, 아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2017년 4월달에 어떻게 나왔냐면 듣기에서 막 블라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동료들이 이렇게 글을 좋아한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귀에서는 좋아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동료 표현이 뭐가 나온다. 슈. 시,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동의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좋아다는, 시, 환. 그러면 동료로 뭐라고 하면 다시 시작. 슈. 화잉. 두번째는 슈. 시, 아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같이 봤고요. 두번째 갈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를 보고 일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발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예.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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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배우는 헌. 슈. 화잉. 아까 같이 했었는데 헌. 슈. 화잉은 뭐냐면 매우 환영을 받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보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일번. 她是当时韩国最著名的女演员 演的每部电视剧都非常受欢迎 即使现在她已不再演电视剧了 但仍然有很多人喜欢她 那位女演员很受欢迎 어떤 단어가 들렸나요? 저는 마지막에 很多人喜欢她 라고 들렀어요 그러면 喜欢은 좋아하다니까 동의어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喜欢 그 다음에 사랑받달 受喜爱 라고 했으니까 동의어 표현이 그대로 나왔죠 이 문제는 당연히 뭘까요? 对의 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듣기 대본 같이 보면서 읽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她是 그녀는 이다 谁说是韩国最著名的女演员 안할지라도 그러면 좋아한다 동요는 뭐다?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간단한 건데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알기만 하면 점수는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미안하다, 사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안하다 뭐예요? 당연히. 그러면 조금 고급 표현은 뭐가 있냐면 죄송하다. 읽어볼게요. 회사에서 쓰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행동이죠? 문장을 쓸 때는 여러분 괴사를 이용해서 자, 그에게 사과하다, 그에게 사과하다, 시앙타, 따오친 이라고 쓰면 되겠죠? 만약에 귀에서 뚜부치가 나오면 빠오친 혹은 따오친 이런 것들이 답이겠구나 라고 동요어를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봤고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일부분 문제는 발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이의도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그는 그 다음에 깐다오 그는 느끼고 있다 자, 매우 미안함을 느끼는지 뭘 느끼는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들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동의어 일치 문제가 되겠죠? 정말 미안해. 그러면 매우 죄송함을 느낀다. 미안함을 느낀다. 그러면 듣기 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왜요? 시워 졸 루이 타이 부샤신. 내가 길을 걷는 게 너무 조심하지 않아서 니덜 지하우 덩부 덩 발을 밟았나 봐요. 너의 발은 아프니? 이라고 사과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당연히 루이 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상식 관련인데요. 이런 거는 꼭 듣지 않아도 답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자, 이때까지 나온 거 보면 4급에서는요. 이런 거 나와요. 인터넷은 편리하다. 당연하죠. 인터넷은 편리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정보는 전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것은 답이 아니에요. 전부 답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전부 믿을 만하다. 아니면 전부 거짓이다. 이런 거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괜찮죠? 그러면 2017년 4월 초쯤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왕이죠? 그러면 좀 고급 표현으로 흐리의 왕. 인터넷에서 뭐라고 한다? 시작. 그러면 인터넷은 교류로 하여금 자, 뭘까요? 교류로 하여금 더 편리하게 변하게 했다. 맞아. 예를 들면 인터넷 이메일이든지 카톡이든지 이런 SNS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편리하게 했다.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왕. 인터넷은 랑 류신. 여행으로 하여금 비엔더 시픔 펑 비엔드. 여행으로 하여금 더 편리하게 변하게 했다. 예를 들면 지도를 검색한다든지 미리 어떤 것을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솔직히 안 들어도 답을 미리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상식 관련 문제예요. 아주 쉽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왕. 상. 신.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도. 시. 자, 볼까요? 인터넷 정보는 모두 그 다음에 지야더 자, 여러분 지야더는 뭐예요? 거짓이다. 자, 이 문제 좀 위험한데요?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상식 관련 문제는 만약에 이런 걸 보고 나서 듣지 않아도 우리가 능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일단 듣기 대본 보고 다시 올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워만 샹왕도 무디 지. 이. 우리가 인터넷 하는 목적의 하나는 지. 요시. 후어의 취신 시. 자, 후어 취신 시가 뭘까요?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부어. 근데. 즈시. 이때. 워만 요이 샤오싱 판단. 우리는 조심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엑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 이 부분으로 한번 향해 볼게요. 듣기 이 부분. 자, 듣기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장소 관련 단어를 보겠습니다. 듣기 이 부분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어를 듣고 여러분들이 찍어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아주 생각보다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럼 예를 들면 샹차 앙이 뭘까요? 어떤 것이 파는 가게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장소가 나오려면 연관어가 달쥬 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가 이거는 뭘까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후유엔은 뭘까요? 서비스를 해주는 종업원 그 다음에 쇼호유엔 자, 여러분 쇼가 들어갔잖아요. 이 쇼는 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누가 다시 시작 쇼, 코, 유엔 이 되겠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장소는 어디예요? 그쵸? 가게, 쇼핑몰이 되겠죠. 어렵진 않네요. 그 다음에 꽁스 가겠습니다. 꽁스에는 여러분 빵꽁스도 표현이 되겠네요. 빵꽁스 사무실이 뭐라는 뜻이죠? 빵꽁시 좋았어요. 앞에 단어 볼게요. 회의 그쵸? 사무실이나 회사는 뭐랄까요? 회의를 하죠. 회의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할 자료 한 번 더 시장 자료 오늘 뭘까요? 자료 세 번째 주안전 4급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주안전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를 보내는 거니까 픽스가 되겠습니다. 뒤에 기계기자 붙이면 픽스 기계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인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색일인자예요. 그러면 다 인은 프린트하는 거고 이것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의 후인 자글탐 이것보다 복사하다. 그 다음 마지막 공지 월급이죠. 월급이 나오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외워주면 좋겠네요. 월급이 나오다 화공지 그럼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장소는 회사 공시 내지는 사무실 반공시 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자 4급에서는 아프다 버전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간 마우 기본이죠. 감기 걸린다.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다 화샤 그러면 뭐해야 돼요? 다이프 의사한테 가서 치엔차 치엔차가 뭘까요? 검사하다. 그럼 우리는 누가 될까요? 빈이란 환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당연히 장소는 어디다? 이윤 어디가 될까요? 병원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준비해봤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장소가 A, B, C, D 같이 발음해볼까요? A는 뭐라고 한다? 시장의 찬틴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해요? 일판공시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한다? 시장 청시 D는 뭐라고 해요? 이윤 각자 장소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뭐가 들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를 캐치해서 우리가 유추해 내볼 거예요. 네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자 단어가 들렸나요? 단어가 제가 들렸을 때 첫 번째 자료 그 다음 몇 번 더 마지막 세 번째 전전 이 세 가지 단어를 밀어봤을 때 장소는 너무 쉽게 나오죠. 장소는 어디 있다? 방공실 가 되겠죠? 좋았어요. 자 내용 잠깐 볼게요. 여자가 말하죠. 샤오리오 마판이 방공 미안하지만 나를 도와서 봐 저의 자료 이 자료를 전전기 믿죠. 자 누구에게 보내래요? 이 기자한테 보내줘 왜요? 타야오 이 시트 이 편 보도 리 아 그가 쓰려고 하는 보도 안에 야오 용 쓰려고 한다 이 수지 이 숫자들을 남자가 말하죠? 알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을 들어가니까 나에게 그의 번호 팩스 번호를 알려주세요. 발음 해볼게요. 가르치워 어떤 것이 타더의 천천호마 그러면 다 못아들어도 이런 단어들 이제 천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우다오 그 다음에 자료만 통해서도 우리가 장소가 방공시 사무실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좋았어요.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시간 관련은 여러분 4급이나 5급이나 매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같이 발음하면서 종료할게요. 자 유해가 길면요 끝말자예요. 그러면 한 주의 끝이 뭘까요? 주말이죠. 어떻게 쓴다? 시작 주무 하도 시작 주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친구 밑줄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지야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발음이 지야떠 삼성으로 들어가요. 지야떠 가짜로 부란다 지야떠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일 때는 휴가 가짜라고 해서 지야떠 사성이에요. 하도 시작 지야떠 그러면 더우 쏙자네요. 그 발음이 꺼졌다가 슈지야떠 뭘까요? 여름방학 발음하면서 시작 슈지야떠 여름방학 그 다음에 추울한 자 있어요. 헌지야를 뭘까요? 교육방학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외워야 돼.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장문을 잘할 수 있어요? 단어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묶어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름방학 여름방학 하다는 뭘까요? 펑 슈지야떠 겨울방학 하다 뭐요? 펑 헌 지야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많이 봤는데 추 자 이 추는 뭐냐면 처음조자예요. 그러면 월의 초로 뭐라고 하는다시죠? 위의 추 월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순에 뭐라고 하는다시죠? 중순 중순 월말은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위의 디 이 월말을 뭐라고 하는다시죠? 위의 디 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일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기초중국어 때 이것만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만약에 옆에 동의어로 같이 나온다면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요일이 뭐냐면 싱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 간단하게 이거는 여러분 매력이 있어. 뭐냐면 발음할 때 넘어가요. 리바이 시작 리바이 월요일이 뭐가 있다? 싱치 이 두 번째 조 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넘겨 리바이 괜찮죠? 그러면 한 마만 더 우리가 했을 때 이번 주는 모이오 조 저번 주는 위에 있으니까 샹 다음 주는 밑에 있으니까 시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니까 모이오 시야 그러면 시야 싱치 이 그 다음에 시야 조 이 마지막 시야 리바이 이 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발음을 하고 계속 익숙해져야지 귀에서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데 너무 빠를보면 여러분 놓칠 수 있어요. 평소에 많이 관심을 두고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A, B, C, D 나왔어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샹 리바이 다음 주 언제예요? 월요일 그러면 동요가 뭐 있어요? 샹 싱치 이 두 번째 샹 조 이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월마리보다 시작 위디 이 하믄 시작 위디 이 시는 보다 쯔모 하믄 시작 쯔모 그 다음에 뒤는 도수자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시작 수지 하믄 시작 수지 그러면 언제전에 시작 수지 하이 지 하믄 시작 수지 하이 지 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의 눈을 고정하시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5번입니다. 왕 왕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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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용도 들으셨나요? 어 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면 쟤 쟤 쟤 쟤 쟤 쟤 쟤 그러면 답이 뭘까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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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서 내가 발음할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느냐라는 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기 대본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말하죠. 왕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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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방전에는 나에게 주면 돼. 그래서 남자가 말하기를 아, 문제없죠. 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다 써내겠습니다. 나오자가 말하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답이 무엇을 확인하면 수자 지엔 티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4급 듣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4급은 난이도가 크게 변동이 되진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5급이고 6급이잖아요. 최소 5급은 되겠네요. 여러분, 4급이 너무 쉽다고 여러분들이 의기연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단어들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에 의존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듣기 부분은 여러분, 4급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틀린다 하면 그렇게 크게 깎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관대로 1번부터 45번까지 듣기는 차분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성적이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 유지하시면서 시험 잘 마무리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자 신쿨러 러시아 감사합니다.